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배워 왔습니다. 일단은 그 선형회기, 그리고 로지스틱회기, 그리고 그것에 확장된 개념인 신경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거의 소위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의 핵심적인 알고리즘들은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적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학습 알고리즘의 어떤 그 소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디버깅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오던 그 집가격 예측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특히 그 정규화된 선형회기 문제, 우리가 선형회기 문제라고 하면은 그 H of X를 우리가 세타 트랜스포즈 X, 벡타 형식으로 그리고 세타0 X0 더하기 세타1 X1 더하기 세타2 X2 등등등 세타N XN까지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그 선형회기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형회기의 정규화된 그 버전은 이와 같이 H of X 빼기 Y 우리가 예상하는 레이블과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렇게 regularization term, 즉 소위 세타, 특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의 값에 고차원 항들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소위 추가적인 항이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정규화된 우리가 선형회기 알고리즘의 비용함수인 것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가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적화를 구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은 이 J of 세타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어떤 세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세타가 구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세타를 가지고서 새로운 집 정보 X1과 X2와 등등이 이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자료겠죠. 새로운 집들의 실험을 했더니 너무 오차가 큰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시도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아 훈련 자료가 너무 적었나 보다. 그래서 훈련 자료, 트레이닝 셋을 더 늘리는 방법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 가격 예측 같은 경우에는 집 가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는 것에 해당될 거고요. 또는 그 특징 집합이 너무 많다. 즉 파라메타를 너무 많이 구하는 거 아니냐. 조금 적은 걸 가지고서 파라메타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추가적인 특징을, 즉 특징의 개수가 너무 적다. 즉 우리가 그 특징 개수가 적다는 게 xn을, n을 좀 증가시키는 거죠. n이 넘버 러브, 그, n이 아니라 우리는 m이죠. 보통 우리는 m. 아, n이 맞습니다. 자, m은 그 훈련 자료의 개수고, n이 파라메타의 개수니까, n을 좀 늘린다든지, 또는 고차항, 하이오더 폴리노미어를 더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x1의 제곱항, x2의 제곱항, 또는 x1과 x2를 곱셈 등등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의 항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건 레귤러라이제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람다의 값을 작게 한다든지, 또는 크게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시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훈련 자료를 얻는데 다시 현장에 가서 샘플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또 어떨 땐 좋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여기서 예를 든 한 여섯 가지의 말하자면 방법론을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건데, 이것을 무작위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해본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머신러닝에서의 기계학습에서의 진단. 진단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파악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다 디아그너스티이라고 해서. 그 똑같은 그런 진단 과정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에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학습 알고리즘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그리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작동 여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행하는 모든 시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진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능을 최대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안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단, 디아그너스틱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또 취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런 진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구현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결코 그거는 시간을 허비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시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알고리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은 진단 과정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